안녕하세요 페드로 입니다 여행을 다니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은 저는 그 나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할까 근처에 괜찮은 미술관이 있나 이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음식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양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니가 어제 먹은 음식을 말하면 니가 어제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와인도 있을 거고 바이아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몽 하몽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몽이 생기게 된 배경과 그리고 등급 그리고 뭐 하몽과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가격대 또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를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철자를 봤을 때 자몽 자몽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페인어는 호따 제이죠 지읏 발음이 아니고 히읗 발음이 생깁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몬이죠 근데 뭐 발음상으로 하몽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갖고 자연 건조한 식품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생 햄이죠 스페인에서 만약에 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스페인 사람들이 노발대발 할 겁니다 그만큼 하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하핀 음식 중에 하나인 거고 어디서 유래됐다 하면은 바로 아 거기 예를 들어 김치 하면 한국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사람 손이 많이 타 갖고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말씀드린대로 하몽은 염장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의 특징이 뭘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장을 했었는데요 하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예전에 전쟁을 많이 하던 국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몽 뒷다리 하나 들고 그리고 다 먹을 때쯤에 돌아온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장거리로 뭐 일을 가거나 긴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하몽이라고 할 정도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오래 먹을 수 있고 또 단백질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몽은 이제 여러 등급이 나눠집니다 하몽은 특히 하몽 이베리코와 하몽 세라노 이게 하몽 세라노 잖아요 스페인어를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에레라고 해서 도블레 에레라고 했는데 알 두 개가 있으면 우리를 치면 가래끌 세라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몽 이베리코와 하몽 세라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베리코는 이제 풍종이 하몽에 특화된 돼지인데요 이게 이제 검은색 파리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베리코 대 베이오타 이베리코 대 레세보 그리고 이베리코 대 세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거기서 이베리코 대 베이오타가 하몽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하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베이오타가 나오는데 베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도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토리를 먹는다 이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계속 도토리를 먹는 게 아니고요 도축하기 일정 기간 전부터 이제 도토리만 먹이는 거죠 돼지를 끌고 다니면서 도토리 밭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거기서 봤는데 돼지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도토리 밭에다가 돼지를 풀고 나무를 쳐서 도토리를 떨어뜨리면 돼지가 와서 그걸 먹더라고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도토리를 먹이면 지방과 단백질이 먹기 좋은 비율로 변하면서 최상급의 돼지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몽샵들이 있어요 가끔 가시다 보면 우리로 치면 자파점이라고 할까요 와인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이런 자파점 같은데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 같은 경우에 하몽을 팔고요 그리고 하몽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돼지 뒷다리를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와인 거치 시켜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몽 뒷다리를 이렇게 유리 뒤에 가게 안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게 있는데 엄청 비싸요 그 뒷다리 하나 사는 게 제가 알기로 몇 백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나 이런 거에 드시는 분이 없고 제일 좋은 거는 비노띤또 레드와인이랑 하몽을 먹는데 비싼 하몽 같은 경우에는 비계가 이제 워낙 연해갖고 손으로 누르면은 그 사람 체온에 비계가 녹아요 제가 실제로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관심있게 보니까 저어갖고 한번 먹어봤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비계가 녹는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하고 있었는데 진짜 비계가 녹습니다 그 정도로 최상급의 하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와인이랑 드시면은 가장 좋다고 즉 하몽은 레드와인이 제일 괜찮다 김치도 뭐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요 싼 건 엄청 싸고 하몽도 그렇습니다 하몽도 그 마트에 가시면은 막 1유로짜리 10장 하몽 10장 들어있는데 막 1유로짜리 3유로짜리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햄에 가깝죠 그런 거는 샌드위치에다가 드시는데 뒷다리 하나 사는 게 제가 알기로 몇 백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몽이 마트에서 사시는 거는 절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몽샵에서 사시면은 앞에서 잘라줘요 하몽샵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최대한 얇게 썰어갖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실 때 얇게 썰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몽을 주문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que es esto? 하면은 이거 뭐예요? 하면은 아, es amo?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100g 먹고 싶다? 그러면 un cien gramo, poro pabol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에요? 하면 cuanto cuest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몽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의 김치와 같은 거 같아요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하몽이 특별히 산지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뭐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각자마다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하몽이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하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행을 못 가지더라도 하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하몽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 페드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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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